1,000원 1,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오, 났다 좋아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잡아봐요 2,000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심컨 심컨? 응 좋아 5번 플랫으로 갖고 와요 공짜 공짜 하짜 짜 짜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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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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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하세 잠깐 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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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오늘? 오늘 왜 그래 왜요? 아니 딴짓하길래 딴짓하는지 본 건데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야 성준 근데 언니 그런 게 안 해요 뭐냐면요 쇼챔피언 촬영 태기실 APP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쫄챔피언! 크래비티 대기시합? 저는 이렇게 할까요? 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이 없으니까 어색하다. 이렇게 할까요? 형이랑 같이 하길래. 그냥 그런 거를 좀 편지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거 제가 몇 번에 있어서 성공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고 저희는 이러고 얘기했었어요. 형이 이렇게 셀프에 찍고 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진짜 나 기억 안 나는데? 웅냥즈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호칭 아니에요. 웅냥즈가 막 웅냥웅냥 거린다고 말이. 아 그래요? 나는 또박또박한데? 아닌데. 웅냥웅냥. 웅냥웅냥. 우리 둘이 형제 같대요, 형. 형인가 그러면? 우리 둘이 닮았대. 우리 둘이 형제 같대요, 또. 모르겠는데? 스타쉽 상이 있나 봐요. 형제 같아. 오오오오오. 우리도 형제 같대요, 또. 웅냥웅냥주! 웅냥주 포즈. 아 웅냥주 포즈. 냥. 안녕하세요 웅냥. 웅냥. 웅냥주입니다. 형 어떻게. 냥. 웅냥주. 웅냥. 자유. 조심한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떨어진다. 조심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일해야겠다. 괜찮거든요.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asmr로 준비를 했는데. 뭐죠? 슬라이미. 왜 오고 싶었어요. 왜 질투하게 두면 웅냥머리나. 웅냥이네, 웅냥이네, 웅냥이네. 이제 세상에 가도 그래. 아, 형 혼자 쓰는 줄 알고. 좋아요. 괜찮아요. 형이랑 같이 자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같이 자자 같이 자자 준비 정모 형 고전 한 번만 더 빌려줘요 응. 여기 좋아? 저기. 지소. 서러워. 야, 지나고. 정진아, 플러플 했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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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쪵! 어! 후워! 아... 원래... 따! 따! 원래 머리... 안녕하세요. 아직 저희... 1등 해직 그런 거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 또 못 보는 줄... 형, 아무한테나 안 해. 너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감사. 별 말씀. 형 중도령은 귀엽소. 감사오. 아... 아... 큰일 났다. 제가... 해줄 거 같아요. 아... 우리 망했다. 정모 형까지 우리 4명이라고? 와... 우리 망했다. 뭐야. 야, 미안하다. 야, 불량을 떨기. 야, 불량을 떨기. 어! 형준이. 셋! 레디! 애송형준대 구원우전 와 형준이 꼬리 있어 정모 형준 같은 거야 김주래가 요란해 1대4야 근데 내 생각에 정모랑 형준 나눠도 될 것 같아 정모 성현이지 야 내가 너보단 잘해 너 원바 잘해 안 내면 지니까 하위바위보수 보수 아 이겼어 이겼어 3대1 3대1 야 갖고 와 니가 이제 이건 니가 갖고 와라 솔직히 가자 가자 김주영 있었어? 뭐라는 거야 맞고 받아줘야지 대체 1위야 1, 2, 3 내가 더 이형한 자 이형한 자 아 들어가 봐 다음은 못하는 거 같아 4, 4, 4 준비 야 성공하게 견뎌 해주세요 해야 해 지금 expect 러비티가 형준이 귀여워하게 되면 형형이 1등 할 것 같아요 진짜? 응 네 그만큼 너는 나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 나 안..나..나..나.. 아니 홍시에서 형이 없는데? 이 정도 흰 자가 이 정도의 색깔이면.. 이거 그..그거야. 지금까지 멤버들이 하는 스포가 거짓 스포일 수도 있는데. 잘했어. 우와 형 볼 따뜻하다. 깨끗하다. 옆에만 보여줘도 돼요? 그래. 네. 귀엽네. 너 얼굴 작다. 어떡해? 형이 더 작아야. 귀엽다. 그냥 으아.. 아.. awe.. 뭐가.. 아.. são.. 뭐가 아.. 안 봤어. 일단 주변 안 불러. 딱. 귀여워. 뿌려줄게. 3차 하세요. 들어가, 들어와. 저랑 놀러 갈까요? 스타러프 통지오. 아니요? 안녕하세요. 5분 뒤에 와주세요. 아 놀러 가요 서라.. 숙소해서 놀아달라고 나한테 오면서.. 이런 데는 왜 내가 누가 제일 많이 안 오는 거 같아? 누가 제일 섹시한 거 같은데? 초성으로 말해도 될까요? 아, 네? 기읒지읒미음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번에 개방 섹시한 거 같아서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시읒, 지읒시절 섹시한 거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빨간 머리인데 강아지가 생겨서 귀여운 친구예요. 아니 오늘 공부해요. 맨날 숙소에서 밤마다 내 방 찾아와서 나 괴롭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공부해요, 오늘 땅 왜 이렇게 잘생겼지? 와, 정모 형. 우리 따라 색깔처럼 얼굴도 참백해요. 좋은 거야? 좋은 거죠, 형. 좋은 거예요, 형. 정모 형이 가장 최근에 검색한 거는? 크래비티 플레임. 거짓말. 직캠. 크래비티 플레임 구정모 직캠. 아니에요, 크래비티 플레임. 아니, 크래비티 플레임. 왜 그러지 말아. 아, 그러지 말라고. 와, 진짜네. 거짓말이 안까나. 방은 뭐라 했잖아요? 방수상체는 원진인데, 방송 아닐 때는 형주야 네가 제일 좋아. 형주야 네가 제일 좋아. 이런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형, 태형 손 들어와요. 세림이는? 세림이 뭐야? 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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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이 1994년. 백 선생님. 세림이. 세림이. inary mãe gösterm mounted. 세림이 하는 Tri 세림이 맞는다. 섹자 zipеры 해. 세림이니다. 세림을 타피 Sen З로 했습니다. 아 막내 아들에 막내 아들에 맘모스 기대해주세요. 맘모스 아 또 아 본방사지 하셨나요. 여러분이 딱 또 아 편집되고 네 정준아 잘 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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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릴래요? 미안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조비티 안녕 왠지 조비티 안녕 그 다음은 동네 들려 왜 불러 왜 불러 자 이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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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아 귀여워 어떡하냐 아니 루비 내 심장을 심장 맞아 심장 아니야 내 순간을 걸어놓고 심장을 걸어놓고 그래도 내가 심장 맞다고 했잖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나 두 개야 자 그렇습니다 이거 딱 못 먹어 그리고 저희 크래비티가 이번에 첫 정결지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많이 지켜봐주시고 SR도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소 근데 이 친구가 책을 사서 공부한다고 책을 사는 건 봤는데 공부하는 건 본 적이 없소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책이 침대 위에는 있소 그렇소 한 마디만 해주시오 올라 몰라 자보 자보 이거를 몇 번 부려먹는지 모르겠소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될 것 같소 그렇소 똑같이 하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꾸꾸 귀여워 귀여운데? 누구일 것 같니? 종모 종모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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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야 형준이 가니까 귀엽네 야 형준이 가니까 귀엽네 형준이 가니까 귀엽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장성규다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glove 후발 Chinook 워댓 스케이지 enjoying 물 너의 큰 pigs 고근무읠 내신 띵 난 سoga 장난감 띵 선 대박 10위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6월 마지막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경계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 우정의 뽀뽀요 우정에서 우정의 뽀뽀 하는 거지 고생했어 뭐야? 정모 형인 것 같은데? 뭐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아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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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는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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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칠 수 있으니까 워밍업 게임으로 딱 한 판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워밍업 게임이에요 네 이 판에 워밍업 게임입니다 그럼 다치기 위해서 그럼 잘까요? 몸 푸는 거 아니고 역시 웅냥제 잘할 수 없습니다 웅냥제 웅냥제 진행시켰어 웅냥제 웅냥제 진행시켰어 잘해 이겼다 잘했다 야 태용이 있어 뭔 소리야 나 기껏 나 기껏 할래 아 간지럼이야? 둘 셋 끝 이걸 버티네 와 나 잘하죠 경고 형이 제일 잘했어 나 잘하죠 나 잘했어 잘해 뭐야 채널 얼마나 좋아 채널이 이렇게 늘 순하게 쳐다보는 게 제일 좋아 신어 가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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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가입사 가입사 눈을 손 이렇게 냈어 네 오 형 잘 늘어난다 진짜 오래오래 형 왜 이렇게 늘어난? 탈이 잘 늘어난다 늘어난다고 그만 늘려 햄스터가 원래 이렇게 늘어나잖아. 아니 그만 늘리라고. 노래 좀 하지 마. 너는 그냥 이거 받아. 한 번 봤어요? 무릎 꿇어봐. 거 오미수 줄지 않은 거? 죄송한데요. 제가 이 포도주스를 무릎 꿇고 받았어요. 무서웠어요. 이건 형준이 포도주스고요. 제가 무릎 꿇고 받았어요. 저는 여기 무릎 꿇었어요. 아 이상한 거 또 확대하지 말라고. 확대 안 했어. 또 확대하였잖아 또. 확대 안 했어. 또 사진 찍었지? 안 찍었어. 이제 간대. 형 조금 헷갈려요. 지금 뭐 틀렸어? 여기서 틀리지 않았어. 알았어? 틀린 거 같고요? 여기 글씨가 틀렸어. 부렁이야 이게? 부렁이야. 어 형 동생새나? 왜 형은 제대로 안해? 난 좀 혼자 이쁜 짝해. 난 이쁜 짝 있어. 난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형이랑. 아 끊었다. 끊었어? 왜 형은 제대로 안하는 거야? 나 귀엽잖아.. 혼자 이쁜 짝 해? 나 이쁜 짝 해. 난 진짜 이렇게 하고 형은.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여기. 여기. 일단 저쪽인데 서쪽에서 소리 났거든. 그 우리랑 무빈 형 쪽에서? 이건 함쪽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함쪽이 맞아, 근데. 잘 바라지. 아, 그 장면 뭐하냐고! 너도 걸렸잖아! 못 바뀌었게요. 맞춰보세요. 누구, 누구, 누구? 정답 맞습니다. 렌즈를 뺐어요.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은... 정말 뽀뽀. 바이! 나 진. 이만 끄자. 이만 끄자. 이만 끄자. 이만 끄자. 이만 끄자. 다리 알마사지. 캠핑인데 알마사지. 이렇게 해주세요. 경모 시점으로 손준이의 마사지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바닥 이렇게 눌러줍니다. 오 시원해. 진짐으로 가세요, 진짐으로. 진짜 시원해. 오 시원해. 시원한가요? 시원해요. 성준, 당신을 마사지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성준, 당신을 마사지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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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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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모 형이 있지. 무조건 지로 끝나야 해요. 형준이는 지금 셀프캠을 찍고 있지. 난 방금 촬영을 끝냈지. 방금 형이 한 말 내가 다 했지 이미. 형준이 얼굴 지지. 이건 뭐 안 했지. 난... 그건 안 했지. 이건 안 했지. 그건 안 했지. 당황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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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는 머리띠 솔로 했는데 형준이가 그림 그린다길래 형준이랑 똑같은 거 하려고 일부러 저도 머리띠로 선택했습니다. 뭘 그랬어요? 형준이랑 똑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어우 제발. 어우 제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점을 해주지 마세요. 산책 가고 싶어서 산책 가요. 안 왔어요. 산책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아 몰라 정모 형이 산책 나오자고 해서 산책 나왔어. 봤는데 이렇게 인격돼 광합상으로 하고 있어. 분명 정모 형이 산책 가고 있는데 거기 있네. 그래서 정모도 왔습니다. 뭐야? 구정모! 정모 형! 아니 산책 가자 했으면서 형들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 있을 수가 있나? 아니야. 형이 산책 하자고 나 데려왔잖아요. 사실 빈인데? 응. 성민이 형을 숨겼어요. 이따가 은중 배기실 가서 줄 거예요. 구정모 들어와 들어와. 정모 형. 그리고 이러고 이런 일을 할 때 또 아아.. 되지요. 고장났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 훔쳤어? 제가 해줄게요. 아니 여기 올라온 거. 뭉친 어깨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던 걸 그냥. 나한테 말해줘. 아니 얘네 좀 더 살포지. 아무튼. 하자. 아저씨 애기를 괴롭히냐? 아.. 나한테.. 어우 진짜. 쿠키야 전화올래요. 쿠키야 전화올래요. 형 준 몇 들었나요? 귀여워. 귀여워. 쿠키야 전화올래요. 쿠키야 전화올래요. 또 비어선 고구마. 이제 우리는 울어가자. 울어가자. 와 진짜 어두운데? 형. 형 나와요? 어. 잠깐만 나 후레시 키울게. 나도 키울게. 어 됐다. 하나 하면 되나? 하나 왔네? 어 오랜만에 웅냥주네. 어. 웅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웅냥 웅냥. 웅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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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냥. 안녕하세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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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안 보이겠지? 진짜 눈에 보였어요. 머리도 안 감았다고요. 저도 안 감았어요. 근데 지금 진짜 귀엽게 나와요. 안녕. 해줘. 안녕. 어 벌레. 나방? 너나 만나봐라밤. 사실 세림이 형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동호 형이고 세 번째가 동호 형인데 맨날 나와서 얘기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형준 씨 촬영할 수 있을까요? 왜요? 어. 내일이 뭐야? 그래가지고 저녁 때 끝나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 더 멋있는 촬영을 위해. 내일은 또 얼굴에 많이 재밌는 거 할 거거든요. 상처도 할 거고 그러면 안녕. 잠깐만 기다려. 난 요즘 얘가 귀엽더라고. 한 번도 태어나서 화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고요? 에잇. 전혀 화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없다고요? 그만하세요. 화낸 게 아닙니다. 왜, 왜, 왜. 아빠 옷을 입고 왔어요? 아니 그전으로 어떻게 보면 안 돼요. 많이 입은 줄 알았어요. 한 쪽이 이만큼이야. 아니야. 아니야. 야 지금 총 앞에 이만큼이 생겼어. 아니 정모 형 좀 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정모 줘야 될 거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옷이. 난 한 번도 아예 옷도. 머리 다 한 번도 해가지고 머리 걸고 있더라고.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이게 뭐냐. 아 저거 저거. 이래서 다들 바라라 했던 거야. 아 마이크. 세간이 못 이거라. 너무 맛있고. 이uana 안 넘어갔어. 오. 오. 왜. 좋아. 오. 오. 나 인간. 나의 명의 명. 너의 명. 너의 명. 너의 명. 너의 명. 너의 명. 또 뭔가를zna요. 너의 명. 범위. 그리고 이거 할 때까지 내가 도와줬어요. 빨리 빨랐어요. 아 저 그거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룰가야 돼. 나는.. 나는 정모형. 정모 미니? 나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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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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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 등지! 카메라 등지지 않으실게요. 이리로 가 이리로 가. 3번이? 야 이거 정모 형들이다. 3번이? 3번이?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이유가 있어. 산빵은 충분히 밝지만 더 밝으라고 조명을 준비합니다. 지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야. 좋던데?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거 줬어. 그러니까. 자 이제 앉아주세요. 말해도 너무 좋아. 말했단 말해서. 저는 제 방에 아주 이쪽에서. 엄마가 생각 안 먹었어요. 아 나 기대돼 형. 아니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형준이가 게임을 할 때 각도가 이렇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밥그릇을 올려놓고 밥그릇을 눌려서 하더라고.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 설마 노트북 꺼치네? 게임용 노트북 쿨링 기능이 있는 LED가 달려있는 바침대입니다. 와 이건 진짜 와 근데 이건 진짜 관찰력이랑 센스 같아. 나 진짜 그거 쿨링 때문에 올려둔 거야. 나도 지금 고장 났었어. 그 밑에 그거 해두면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노트북이 뜨거워지니까 1호번 세계 최초. 대박이다. 1호번 선물. 나 이게 다 온 거야? 저 안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 아니 머리로 묻히고 다녀 우리 형. 머리로 묻히고 다녀. 보셨어요? 보셨어요? 잘 찍혔죠? 다시 아.. 다시 알게 되죠? 저는 중학교 때 또래 상담부였고요. 귀여워. 어울리지? 상담해주는 그런 거였고요. 웅냥즈 포즈를 해보자고 해서 웅냥즈 포즈를 해보게 됐습니다. 정모 형 아이디어고요.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하길래. 제가요? 네. 아니요 저는 한다고 했잖아요. 형이 하면 뭐든 하겠다고. 알겠어요. 대신 무릎만 꾸르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모 형 팀 하고 싶어. 정모 형 이런 거 좋아 잘해. 정모 형 와. 룰을 깨면 안 돼. 정모 형은 어디 가고 싶었어요? 삼탕차 아비를 오고 싶었어요? 아니 정모 형 나랑 함께 키웠어? 나무가 귀엽다. 이거 형준이 생각하고 만든다. 왜 나야? 잘 자는군. 아 카아토스트? 카아토스트. 나도 있어. 있어요 아직까지. 먹어볼래? 괜찮아.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니 괜찮아. 왜 이렇게 까칠해? 아니 괜찮다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까칠해. 나 원래 까칠한 남자야. 그래. 왜 왜 너한테 까칠해? 아니야 그냥 그랬라고. 알았어. 그래 라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둘 다 안 해래요. 너 뒤에서 무슨 표정하고 있어? 이런 좋은 표정. 네. 거짓말 1도 안 썼고 송영준 빼고 다 했습니다. 뭘 했길래? 냥냥네코. 뭔지도 몰라. 오늘 리허설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리허설. 냥냥네코. 여기 목소리도 냥냥네코. 이렇게. 냥냥네코. 냥냥네코. 잘하죠? 너무 의심. 목소리가 좀 닿았어. 냥냥네코. 잘했어. 한 번 더. 냥냥네코.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냥냥네코. 빠이. 그럼 지금까지 웅냥즈였습니다. 빠이.